제가 새롭습니다. 1주년이에요. 1년이 지났어요. 따지고 보면 참 어두운 시간이었죠. 어떤 의미에서 어두운 시간이냐면 이게 참 딱 코로나19 시국이랑 딱 맞물려가지고 다들 좀 힘든 일상에 지치셨을 때 딱 그동안 계속 함께 했던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앞으로도 또 함께 하면서 위로를 드릴 수 있을 때 위로를 드리고 재미를 드릴 수 있을 때도 재미를 드리고 그런 소소한 하루의 친구로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덕이죠.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 뭐 스튜디오에도 오늘 뭐가 있죠? 많죠? 보는 라디오 보시면 화안도 들어와 있고 팬클럽이 선죽사라고 있습니다. 선인장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 친구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어요. 화안도 준비하고 머그컵도 만들고 너무 고마운데 자꾸 이렇게 돈 쓰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머그컵을 무슨 거의 200개 가까이 만들었더라고요. 아니 머그컵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집에 다 있는데 그거를 왜 다 돈 드는 거를 그렇게 몇백 개를 만드냐고요. 한 20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옆에 뭐 스튜디오나 이렇게 돌리면 되지. 이게 참 아무튼 고마운데 고마운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. 돈을 달라고 그러든가 이게 참 이게 다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에 이게 뭐 하는 건지 좋아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오늘 일주일이 되니까 좋은 얘기만 하죠. 자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